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왜 작심을 하고 청와대를 해체하려고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가 나왔다. 역시 윤석열 당선인 우리가 잘 뽑았으며 윤석열 당선인의 향후 행보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외교부 청사나 용산 국방부 청사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지서부가 처음 나서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가 아니라 청와대로 가야 한다고 하죠. 또한 임정석과 탁현민 나아가서 고민정 같은 자들도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로 가라고 하고 있죠. 풍수 지리 전문가들은 그 전부터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청와대는 터가 매우매우 안 좋다. 고로 청와대 대통령을 한 사람들의 운명을 잘 뒤돌아 봐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과 무려 50년 지기 친구인 건축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실상 문재인이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광화문에서 했으면 문재인의 운명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문재인의 운명을 예고했죠. 어찌되었든 이러한 모든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서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작심을 하고 청와대를 해체하려고 마음을 굳게 굳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우선 윤석열 당선인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칼잡이 검사 출신이며 또한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검사 시절 또 검찰총장 시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을 해서 탄핵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나서 굵직굵직한 경제사범 뭐 툭수통이라고 해도 가원이 아닐 만큼의 윤석열 성량 그런데 여기에 더더욱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따뜻한 사람입니까? 고로 여의도의 정치적 개파가 없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 정치 고관꾼 김정인을 어떻게 쳤습니까? 이준석 당대표를 어떻게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나아가 홍준표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깊이는 그야말로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가 작심을 하고 청와대를 해체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일간 베스트 유저가 팩트의 기초에서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일간 베스트 유저는 공산당 멸망,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가는 이유, 그리고 현재 청와대의 사진을 올려놓고 청와대 보십시오. 건물 배치도를 봐. 아주 한심하기 굳이 없지. 뭐 사실상 청와대, 청와대 사진을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잘 봐야 한다. 윤석열의 지금 청와대 해체에 대해서. 청와대 건물 배치도 비효율적이고 내부에 간천만 박아서 말 맞추고 보고 안 하고 입 닫고 대통령 염탐하고 그리고 대통령 병신 만들기가 아주 쉬운 게 지금 현재 청와대 구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지금 현재 청와대 직원들,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계약직, 청소직, 관리직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대적으로 뽑은 사람들이며 전라도 출신들이 대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전라도 사람들로 청와대의 계약직이나 청소직이나 일반 사무직을 이미 김대중 때부터 뽑아놨으며 김대중 때 청와대의 사슬상 전라도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미 청와대의 모든 계약직 사람들은 다 전라도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 이들이 전라도 카르텔이라 그동안 이명박 정권대도 그 안에 있는 공무원들과 계약직, 여러 청와대 핵심 관리직 사람들을 이명박 때도 어떻게 내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청와대 내부에 있는 전라도 이 사람들의 카르텔을 깨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문재인 쪽으로 또 검찰 쪽으로 정보들이 흘러들어갔습니까? 또한 문재인 정권 내에서도 북한 애들이 또 중국 애들이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관계들을 가져왔습니까? 그동안 좌파들한테 정권 빼앗긴 것도 다 청와대 내부에 있는 내부 간첩, 관리 직원들 그들에 위해서 사실상 움직여지고 있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전라도 출신 고용명령을 받은 전라도 출신의 간첩XX들이 정부에 엄청나게 많이 청와대에 많이 있어서 저희들끼리 대통령 어디 간다고 하면 전라도 출신 그 안에 프락치들은 민주당 또 혹은 전라도 출신들과 연락을 수시로 주고받았다는 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사건 수사하면서 검찰, 그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에 속속이 숨겨져 있는 내부 정보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박용수가 시키는 대로 수사는 했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청와대 내부 프락치들이 박용수 특검에게 정보를 주었습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은 청와대 내부에 얼마나 많은 프락치 내부 간첩들이 있는지 윤석열 당시 검사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윤석열이 박근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윤석열은 청와대의 그 내부에 전라도 출신 프락치들과 또 내부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미 윤석열 당선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거라고 선동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우거나 무례하게 군 적이 없습니다. 박용수 특검 이자가 문재인이 이재명한데 돈 받아 처먹고 혐의 만들어내면 윤석열은 검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시 따르고 조사만 한 것입니다. 박용수가 좌파들 지시받고 무리한 수사 지시하고 지랄을 해도 박근혜는 구속이 안됐고 좌파들이 아무리 지랄해도 구속할 혐의가 없으니까 결국은 당시에 대법원까지 가서 전라도스러운 우리 법연구회 좌파들 판사들이 박용수랑 짜고 우돌식 혐의 만들어서 억지 구속을 시킨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 구속을 시킨 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줄 안다면 이거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좌파들 선동에 노란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 왜 대통령이 나온 줄 아십니까? 조국 가려고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은 이미 박용수 XX가 정권에 줄 대고 정치 검사하는 거 알고 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추미애, 이재명, 조국, 더불어민주당 그 검은 카르텔을 다 뒤집어 업으로 나온 겁니다. 그 증거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수사 먼저 제대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 그 대가리에 박용수랑 권순일, 이재명이 있고 그 아래에 국제마피아 깡패들이 깡패부터 곽상도 같은 위장, 우파의 국회위원 또 은행장 여러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며 그 내막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쉽게 말해서 검찰에서 상관으로 모시고 있던 박용수, 이 사람부터 제대로 손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이 가장 멋있는 핵심입니다. 좌파랑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좌파들은 공산당 카르텔이면 잘못을 해도 감싸고 그렇게 보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싹 다 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윤석열이 왜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윤석열이 왜 청와대를 포기하고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지 왜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넣으려고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만에 제대로 된 멋진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날 막는 사람들은 우리가 막아서 싸워줘야 합니다. 자, 본질적으로 일간 베스트 유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어떻게 본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몇 차례 했죠. 그거에 대한 소상한 이유로 결국은 전라도 카르텔이 이미 청와대 직원들 장악한 것이 바로 청와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업무를 하면 윤석열 정부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겠다고 주장하는 이 이야기 어찌되었든 일간 베스트 유저의 뇌피셜도 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